안녕하세요 텐덤모브 두리아나 입니다. 오늘은 여기 원미동 중압운동장 쪽으로 해서 저쪽에 안영천으로 해서 저희 딸내집에 다녀오려고 합니다. 같이 가시죠 화이팅 아 하늘 봐라 어제 비왔냐 안왔냐 비왔다 안왔다 여깄다 다거리 까치울 다거리 입니다. 멋있어요 하늘하고 헌얼하고 메타세카요 하고 무공화하고 또 두리아나 하고 기가 막힌 조합 입니다. 이런 순간 분석가 나왔다 그런데 또 안 지나가는 김대위가 찍고 있죠 찍고 있죠 아 으 으 으 으 으 여야 천황동에 왔습니다 아 으 으 으 네 오늘 오늘 만나요. 모깜천, 들어가는 자전거길. 그럼 여기 나오고, 절로 가면 모깜도 모깜, 저거 나오고, 일로 가면 안양쪽으로 가는거에요. 자전거도로가 쫙 펼쳐지지요? 자전거도로가 쫙 펼쳐지죠? 고생하고 공도로 왔더니 자전거도로 첫경이 나왔네요 지금 비왔다가 대관에서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샹 어우 구름 봐 어마어마하다 맨양천에 들어왔는데요 구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에서는 소환이네 없네 계곡 빠르 인스터라 자전거 수 käyt 자전거 삼싶어 중간중간중간 오늘 미세먼지 0이다 0 5 우리 여기서 밥 먹고 갔는데요 아주 점심 특선이 불고기인데 돼지갈비 돼지갈비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먹고 이제 우리는 딸내집으로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갑니다 갑니다 여기 있잖아 앞에 저기 그 수리 물 관리수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주는거지 여기 장미가 있는 이쪽이야 여기가 그때 장미가 있는 그쪽 여기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, 개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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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양천을 다 왔습니다. 합수구. 바로 앞에. 저 앞에 합수구. 잘 왔어요. 다 쥐고. 다 쥐고. 다 쥐고. 네. 라치. 넌 나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룹 맞죠? 내가 미워지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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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